블박차는 서대구 톨게티를 지금 막 들어왔어요. 앞에 차들이 막혀요. 어차피 이쪽에서 오는 차들하고 이쪽에서 오는 차들하고 다 만나게 되니까요. 막히는 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? 보시겠습니다. 영상이 짧습니다. 어? 이거 뭐야? 아니, 아니. 이 트럭이 그냥 밀고 들어오네요. 어떻게 된 걸까요? 이쪽은 고속도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. 여기는 톨게이트 금방 나온 차들이고요. 달려오던 차들이 앞에 차들이 막히는 거예요. 그런데 와서 그냥 들이받았네요.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. 블박차는 이쪽으로 들어왔어요. 여기서 이쪽으로 달려오던 이 트럭 보세요. 저 트럭이 어떻게 되는지. 보시겠습니다. 어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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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.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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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여기는 톨게이트 금방 통과한 차들이고요. 여기는 차들이 쭉 오다가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차들과 만나는 거예요. 그게 앞에 차들이 막히고 있죠. 막히면 다들 멈추고 있는데 그런데 이 차는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? 저 뒤에서 달려오다가 저 뒤에서 오면서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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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.. 그냥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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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puter~~~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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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방을 끄고 있어요. iau~~ ikal 물론 졸음운전은 아니고도 갑자기 운전자의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죠. 몸에 이상이 생겼다, 졸음운전이다, 잠깐 스마트폰으로 딴 짓을 했다.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건 졸음운전일 것 같습니다.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답니다. 그중에 한 명은 상당히 위태롭답니다. 이렇게 크... 저게 몇 개인가요? 가득 실었어요. 와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.. 양쪽으로 실었을 테니까 한 18개 이상 실은 것 같습니다. 저렇게 가득 무거운 압축된 종이를 싣고 앞에 차들이 전부 다 멈추잖아요. 차들이 정치구 가니까 큰 데 와서 들이받은 이번 사고. 봄철 되면서 오후 시간에는 나른해집니다. 순간적인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아무런 잘못 없던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삶과 죽음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구나.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? 자, 보세요. 이 차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뒤에 서 있습니다. 만일 이 차들이 앞에 트럭보다 내가 먼저 가야지 하면서 앞에 트럭 앞으로 들어왔었더라면. 그러면 생과 사가 그 순간에 갈렸을 것 같습니다. 대형차 운전하시면 많이 힘드시죠? 피로감이 몰려올 때 휴게소에서 또는 졸음 쉼터에서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가십시다. 여러분은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?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?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할 수 있습니다.